다 된거 아니야 홈하이라라 쌈대한거 같아 다 됐어, 개다 됐어 예? 구드롬 배제하고 바로 수단이 갑니다 여기 구드롬같은데 사이즈가 구드롬이네 오마이갓 쌈장포이안델포 다 됐다 구드롬이었네 이거 크마이갓이다 시간 좀 끌어야겠죠 당연히 구드롬 살짝 배제는데 당연히 잘 뺀게 맞습니다 타이밍이 안나옵니다 이러면 컨트롤 진짜 지르기 해야할거 같은데요 감사르기 나가는척하면서 안나갈거에요 상대의 구드롬 발업이기 때문에 한번도 들어올거란 말이에요 그런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조 맞죠 다 된거 아니야 홈하이라라 쌈대한거 같아 다 됐어, 개다 됐어 다 됐어 자, 다 됐네 저거까지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 양념가 선지질을 먼저 치니까 왜 이렇게 지지치기가 싫어지면 끝난거 맞긴한데 흠 이건 사람을 유린한거 아니야? 맞냐? 이건 사람을 유린한거 아니야? 이건 사람을 유린한거잖아 지금 아니야? 내가 지지를 안췄는데 본인이 지금 넌 이미 졌다이가 아니야 그러면 지지를 못취지 사람이라는게 지지를 못취기가 흔들어지지 안그래유? 이 보온은 이 보온은 이 보온은 다행히 지지 잘 살라볼 거 아니야? 전선이 터널 중입니다 음흥흥흥흥흥흥흥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달려있는 자가 나는데? 이런란거야? 잘 맞지? 역전하면 3만이라고해? 확인했네요 일단은 첫번째 와우 Hog 전체에 손을 찾는다 적당한 경험이 적당한 경험이 적당한 경험이 적당한 경험을 1-2-4-4-1 도움이 필요합니다. 쟤가 다섯번째.. 제이키에 히힛 소끼 낙종 나리로. 공격을 시작하자. 아둘토리다스. 내려놔. 비난이 부족합니다. 도움이 필요한다. 준비가 끝났다. 기다려 노려라. 내려놔. 잊지 않게. 도움이 필요하다. 에라스쿨리오. 공격을 시작하자. 뭔가. 다 싸움을 못하자. 뭔가. 저 시골이다. 쉽게 딱 좋은 날이로. 뭔가. 슬픈 러시쿨이. 에라시쿨링을 houses NamドL을 저에게JE. 이쪽은 이게 GTA나 알려주세요. 후면되어 있습니다, 내 가전은 왔습니다. 공vention에서 단수 전쟁은 Greyfish's terre, Bulanautism, There pressure, 랩을 띄우고 가슴을 지켜내야 합니다. 랩을 지켜내야 합니다. 랩을 지켜내야 합니다. 랩을 지켜내야 합니다. 아.. 공격을 시작하자 롤라소스 내 목숨을 안아야 성신가람 내 생각은 안고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롤라소스 롤라소스 어, 이거 바로 씨네 이거 롤라소스 공격을 시작하자 타이틀 알매루 롤라소스랑 롤라소스 롤라소스 롤라소스랑 롤라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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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가 날 부른다. 내 목숨을 아예 돌이닥스 전투 날 수는다 아군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전투 날 수는다 아시의 뜻을 막둘 전시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아군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내 목숨을 아예 이기라고요? 이기라고요? 아군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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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하다 에이 추아 형아다 이런거 좀 추하네 어 여기 두 발을 다 줬다 드릴까봐 결국 치지 않치네 이번에 여러분들 테란전이 떴네요 오늘의 첫번째 테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네요 테란인 뜨는 순간부터 그냥 감사합니다 이 친구에게 정말 저의 행복과 저의 긍정의 오로라를 완벽하게 공유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쉐이키라 포얀덜포 이 타밍이 만났다는 것은 이 친구는 11시에 있다는 얘기고요 상당히 좋은 운을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 좋은 운이 마지막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14절로 꽂아줍니다 왜냐고요 여기 갔기 때문에 요렇게 오면은 14절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죠? 상황은 뭐다? 상황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죠? 그때그때 다르게 임경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? 이거 망한거야? 예? 와이카노 오 마이 갈라이 쌈장포 올라갈게요 양반 와이카는겨? 좀 올라갑시다 양반아 와이카는 예? 와이카는겨? 오 마이 갈라이 이 타이밍에 지금 커맨드 짓는 것은 매우 배짱 스펙타클럽 사실상 제가 지금 하는 상황에 맞는 플레이 이 14질럿에 제대로 완펀치 3강랭이 터지는 빌드입니다 맞아 형들?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14질럿 하는 거 맞습니까? 예? 이제 SB 올 거 아니에요 그죠? SB 이제 5초 이내에 옵니다 보십시오 5, 4, 3, 2, 3장 꼬이 안돌뻑이 안돌뻑이 왔잖아 형들이가 아니야? 왔잖아? 이거 아니지 말 좀 해줘 예? 이런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? 채널의 러브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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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超 voi Minneapolis 많아서 encanta 시울 기능자의 거치다 어유 티나 리는 다 어윰어리 흠네리 흠흠네리 궁꽁따라위 루哈哈 어디 도망갑니까? 똥구뇨 아마주세요 부탁드려요 흠냐 똥구뇨 하하하하 감사 흠냐드립 니다 라일라일라일라 니다 조금 지렸흠냐버린 흠냐고 바하할냐 흠問 흠냐리 궁꽁따리 궁꽁ви 다 랄랄랄랄랄라이는 그거를 갖춘갑니다 조금 지려 볼지 버려서 엄랄리 콩콩때리 콩콩때리 감사엄냐드립니다 이 친구 너무나 심하게 요행을 바랐다 엄랄리니까 엄랄리야 오 마이 엄맘쌈장 바로 넥수스 리탄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운은 거기까지 입니다. 거기까지에요. 도망갑니다. 희망고문 이라는 것은 상당히 때로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. 희망고문. 사람에겐 희망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까 여러분들? 이 친구의 희망이죠. 현재 살았다. 산 것이 어디냐. 내가 여기 버틴 것이 어디냐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지요. 감사하리냐고요. 바로 로봇까지 연계가 들어가줍니다. 그의 이름 바로 연계소문. 이 친구가 조금 놀랄 만한 친구를 중크비를 하고 있다. 이말이니까. 스카우틀로 포위한다. 스팔럼 숭달. 이상한 외교를 발생시키면서 출격하고 있는 하늘의 왕자. 스카우틀로 포위한다. 감사 음냐들이 음냐고요. 프로봇은 조금만 더 들어주는 에너. 머슬로비를 뽑아주는 에너. 조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. 마린을 빼야 되는 것인지 뽑아야 될 것인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. 어마이갓. 감사 음냐들이 음냐고요. 감사리고요. 스카우틀 뽑아주는 에너. 머슬로비끔.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에너. 머슬빈다. 정신을 못 차려주고 있는 머슬빈.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. 감사 음냐들입니다. 감사 음냐들입니다. 감사 음냐들입니다. 대크기 푸중유로. 아무리 지치 음냐마라. 어우 좋아 음봐. 그리고 조금만 더 늘려주는 머슬로비끔. 호마이 에너. 푸푸 라이푸 라이로. 지려 음냐버려 오줍니다. 바로 조금만 더 늘려주는 머슬로비끔. 엄냐리. 험험냐리. 딱총. 감사 음냐들입니다. 마린 조금만 들이대지는 마라. 나 무시하니. 스카우트 무시하니. 옹냐리. 퍽퍽냐리.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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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3마리가 도착했습니다. 골리앗은 조금 반크치킨것 같다. 감사합니다. 레이클리 포크인틀럽 다크기 드라군 조금만 더 메이킹필름 해주는 모슬럽이고 하늘의 왕자 스카우톨러프 그룹 조금만 더 뽑아주는 모슬럽이고 게이트 조금만 더 늘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 음량 드라군 한마리 떨어지고 몰래 멀티 정찰 조금 살포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 그리고 템플로 르카이브 페이플로프 오육칠팔람 오얀더 페널리크마 페널로프 그러고는 조금만 더 뽑아주는 요슬럽이 파클릴런 파클릴런 파일런 조금만 더 늘려오십니다. 스카우톨 저거 완료됐나요? 감사 렐리포인트 오육칠팔 해주는 모슬럽이 흠 스카우톨 세이크 결합 해주는 모슬럽이고 하이템 블록 사이닉 드롬그 어플레이션 펄 실로 조금더 뽑아 응야 오줍니다 스카우트 몸빵 되세요 부탁드릴게요 오우 마이갓 오우 마이갓 명크렴을 기크다린다 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 감사 음랴 들어가줍니다. 스카우트 리버인데요 오우 마이갓 오우 마이갓 조금 지려버린 것 같다 음그마리니까 오우 마이갓 오우 마이갓 참고로 띄우면 도와듭니다 띄우면 터집니다 막말로 형씨 스카우트는 하늘 공중유닛이야 오마이갓 예? 와이카 이 형아 와이카는 애너 아니 이친구 정말 왜이러는 거달퍼 이 친구 조금 지려버린 것 같다 흠냐리 흠냐리 흠흠냐리 사니스룸 어플레이션 볼 됐습니까? 험하이 삼창포 애너 다리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엣 엣 엣 옥 엣 엣 엣 엣 엣 여러분들 진짜 공방 초보 같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방금 처음부터 개말린 거예요 이래서 인기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한시 쪽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상대의 CB 움직임이 내가 왠지 5시인 것 같다는 5시일 것 같다는 느낌을 내포하고 정착했거든 한시에서 안 꺾었잖아 바로 5시로 꺾었으면 14질러 타이밍 때 만났을 수 있어 CB랑 질러시 타이밍상 근데 방금 한시로 쭉 가는 거 내가 봤죠 그러니까 14질러 찍는 거야 왜냐? 그 정도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갔다가 오면 나랑 안 만나거든 14질러시랑 그죠?